한달에 한번 여행하는 남자, 욜로손입니다. 영국에 도착해서 어제 아무것도 못하고 드디어 오늘 제대로 된 영국의 관광 명소를 관광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묵었던 뒤에 보시면 제가 묵었던 스마트 러셀스티케어 호스텔이라고 하루에 2만원도 안하는 아주 혜자적인 호스텔에서 혼성 도미토리에서 1박을 묵었는데 위층에도 여성분이시고 아래층에도 여성분이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성의 룸을 이용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직 아침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구름이 이제부터 관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